사막에서 선인장이 적은 물 가운데서도 살아가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안에 품고 잘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선인장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. 저는 22기 정부라입니다. 박은영입니다. 저는 23기 박은영입니다. 23기 임지훈입니다. 24기 정경은 24기 박부아입니다. 24기 박부아입니다. 24기 박부아입니다. 25기 박부아입니다. 25기 박부아입니다. 참 평화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진심한 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진심한 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진심한 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